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영어영역에서 말이죠. 마무리가 됐고 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역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기말고사 대비체제로 들어가서 자 6월 평가원에 대한 결과 분석 그래서 향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이거를 이제서야 좀 뭔가 뒷북을 치듯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의 결과에 따라 예정했었던 그러한 우리 커리큘럼 강좌와 교제에 대한 커리큘럼을 약간 변형하면서 수정하면서 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이 시리즈를 완주하는 데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확정 짓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도 한 4개 정도 아니 4개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미 개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해야 될 것으로써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빈의식이죠. 교제명도 강좌명도 선빈의식입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선빈의식 아니고 선빈의식. 자 6월 평가원 결과 이 1등급의 비율이 절반 이해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에 일단 1등 공신, 평가원에서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빈칸 추론이었죠. 자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빈칸 백서, 교제와 강좌, 이미 다 완성돼서 메가스터디에 올라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빈칸 백서에 수록된 기출 문항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최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이러한 빈칸 추론을 아주 철저하게 해부하고 해부하다시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50분 10강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누구라도 계획의 수정에 끼워 넣는데 무리가 가지 않게 해서 10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강좌 딱 10강 듣고 그거에 해당돼서 곧바로 그러한 문제풀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역시 엄선된 기출 문제 활용을 통해서 빈칸 순수빈칸 4개 그리고 6월에선 약간 파격적인 유형이 나타났지만 42번에서도 201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왔던 것처럼 빈칸 추론이 나오는 걸 생각하게 되면 3점으로 해서 총 5문항 15점 배점 퍼센티지로 15%가 되는데 이거부터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금년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등급에 관계없이 꼭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여름방학기 들어감과 동시에 교재가 발간되고 개강될 예정이었지만 자 교재 발간 시기도 좀 늦추고 그리고 강좌에 대한 개강도 늦췄습니다. 뭐가? 2019 세듀 역시 정식 출간 교재고 EBS 변형 독해 모의고사 문제집으로서는 7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온 수능 실감 EBS 변형 독해 모의고사죠. 사실 리스닝까지 포함시켜서 45개의 문항 풀세트도 의미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보면 6월의 결과를 보더라도 리스닝이 문제가 아니라 독해가 문제죠. 그래서 일단 9월 목요일 전까지는 독해에 대한 집중을 시키고자 듣기 말하기 제외하고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만 풀세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 예년과 달리 EB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회분을 3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1, 2회는 자 EBS 그냥 수능특강 그리고 3, 4회는 수능특강의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5, 6강 같은 경우는 자 수능 완성에 대해 주요 지문들을 직접 연계, 간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수회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수능의 유형을 그리고 짝수회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과 같은 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자 9월 실제 수능 어떤 식으로 펼칠지는 9월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방향성을 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느라 출간 시기도 늦춰졌고 그리고 강좌에 대한 건 교재 출간과 동시에 하지 않고 유예를 시킨 이유가 바로 선빈의식부터 먼저 제대로 끝내고 그 다음에 독해 모의고사로 넘어가라는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미 이제 7월 13일에 개강된 상태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TCC를 찍는 것 이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개강이 된 상태고요. 요거는 8월 9일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에 대해서 이미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제작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만 시기만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주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월 모의고사 이전에 해당되는 거고 9월 모의고사 평가원을 치르고 난 다음에 즉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한 윤곽이 완전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자 그럼 이제 리스닝까지 포함해서 직접연계, 간접연계, 비연계 비율을 맞춘 이러한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나갈까요?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세부 영역에 대한 개념 총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까지 반영을 해서 자 선생님의 시그너처 강의라고 할 수 있는 더 피니싱 터치 이른바 TFT에 대한 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작년 수능에 대해 6월 평가원 그리고 금년에 EBS 교재의 수특 영독 수안에 대한 것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기본 틀 완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평가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이후에 개강을 해서 자 이거에 대한 강좌도 10강, 50분 10강 정도로 컴팩트하게 전체적 개념을 정리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50분 지금 현재 계획은 10강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가능한 짧게 이 압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완강을 너무나 강조해야 되는 호흡이 길게 되면 가다가다 지쳐갖고 끝까지 완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10강은 완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압축에 압축에 압축을 그래도 짧지만 해야 될 거는 다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요건 9월 모의고사 직후 그래서 바로 이제 9월 모의고사 다음 날은 아니고 왜냐면 9월까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직후에 해서 개념 총정리를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요 과정까지 끝내고 동시개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서를 잘 따라줘야 되는데 자 10강으로 압축된 이런 개념 총정리를 통해서 피니싱 터치를 통해 독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6월 평가원에서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2018학년 수능만 하더라도 업법성 판단이 그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지 않았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아휴 그 최고 오답 랭킹 5 안에 업법성 판단이 오랜만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업법성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 초압축으로 정리해줄 거고 어휘에 대한 대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대한 압축적인 정리 군더더기는 싹 빼고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자 세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에 대해서 3회분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이것도 가능한 한 강조의 시수를 좀 줄이고자 해요 지금 이제 몇 강이 될지 우리는 내정은 해놨지만 실제 강좌 수는 이 강조가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확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대한 시수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또 신속하게 완강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는 EBS 변형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비연계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EBS 금년 연계 교제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의 직접연계 간접연계 비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EBS 변형된 문제를 주로 채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봉투 모의고사는 진정한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 금년 이 평가원의 방향성을 그대로 담아낸 그리고 정확하게 연계 비율과 연계 문항 유형까지 반영을 해서 직접연계 간접연계 그리고 비연계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연계 자 이렇게 된 세 세트의 풀세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우수 품질의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실전 상황에 있어서 적응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수능 실전에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목표 등급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 이러한 마지막에 최후의 승부수를 봉투 모의고사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해져 있는 거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끝나자마자 지금 리딩 스킬스 강좌 또 뭐 어휘 강좌 이런 것들 좀 뒤늦게 여러분들이 6월까지 가져왔었던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에서였는지 많이들 지금 기존에 해놓은 강좌를 수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제시될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영역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학습량 이런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개선하고 목표를 정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수강을 하고 일단 수강 신청을 해서 강좌가 시작이 됐으면 하늘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금년 강좌 내년에 또 바뀌는데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시작을 해서 자 최대한 실시간으로 끝까지 완강을 해서 이게 진짜 수능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알겠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부디 이 무더운 여름 잘 나고 9월까지 무사히 살아나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